1 дальше 9월 둘째주 챔피언송 방탄소년단 축하합니다 네 잠시 후 1위를 수상한 방탄소년단이 보내는 스페셜 땡스2가 이어지니 꼭 확인하세요. 네, K-POP 팬이라면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피언 앱에서 참여 가능한 쇼챔피언 투표로 당신의 으뜸이의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드라마 팬분들은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강화하고 드라마와 소통하는 축제의 피날레. 9월 15일 열리는 서울드라마 어어즈 2020 시상식 영광의 순간과 함께하세요. 그럼 땅콩인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with the K-POP 빠빠! 빠빠! 이렇게 컴백했는데 또 한마디 좋은 상수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생각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서 항상 발전만 하시도록 일어나겠습니다. 쇼챔피언! 화이팅! 화이팅! 쇼챔피언!